H.O.A.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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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. H.O.A.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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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Somi. 굿모닝입니다. 잘 오 굿모닝 얼마나 못 찍었지? 아아! 일어났어? 어. 굿다바람 봐버렸다. This is from Evelyn. Evelyn? 이것도? 예스. 이거 언니한테 자기 용돈 준 거고. 진짜? 이것도 자기 돈으로 산 거야. 진짜로, 이게. Evelyn 돈 많아. Evelyn! Evelyn! Evelyn, 고마워. 앙. 아아. 아아. Evelyn 언니가 꽃다발 보고 올 뻔 했잖아. 그래? 오. 꽃다발도 꽃다발인데 5만 원은 뭐야. 언니 그걸로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? 응. 아빠 졸업할 때 기분이 어땠어? 안 갔어. 친구하고 놀았어. 진짜로, 안 갔어. 응. I don't think graduation is such a big deal. It's what you do after high school that's important. 흠. 그래서 나는 졸업식보다 솔직해. I just wanna eat 짜장면. What? 원래 졸업식 끝나고 짜장면 먹잖아. 엄마 자장면 뭐 짜장면. 짜장면. 아니. So you're saying graduation is not that much of a big deal. It's what you do afterwards. So I'm saying I'm gonna eat 짜장면 afterwards. I don't mean that. I don't mean that. 오케이. Bye bye. Bye bye. 죄송해요.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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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. 왜 떨려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난 어디로 가실까? 대기 씨 힘낼까? 오늘 휴식 때 오신대? 안 오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꽃다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. 감사합니다. 저의 첫 꽃다발이 더 좋은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제가 찾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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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성 난 바라보지. 크랙하스 한다. 오오! 오이! 너무 귀여워! 건섬이 화이팅! 건섬이 보여. 아 왜 울어. 아 왜 울어. 아 왜 울어. 아 왜 울어. 아 아 아 이거. 돈크 투구 어떡해. 아유. 나는 더클도 더클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냥 가게를 전체로 가져오려면 잘 안 돼 아이고 고마워 이쁘게 해야지 좀 짜장면 먹으러 가자 타이바이니 타이바이니 아이고 또 가보스러워 역시 우리 회사가 내가 졸업을 했어 너무 졸업 기분 아 내 꽃다발이 짱이다 고마워 야 니 꽃집 해? 아 나 꽃집 해 꽃집 하는거야 꽃집 아니 꽃집에서 제일 큰 꽃들 다 가지고 왔어 야 여기 벚꽃 있어 벚꽃 있어 봐봐 벚꽃이야 벚꽃이야 나한테 카메라 안 와 형이 짱지 영준이네 야 이거야 영준이는 영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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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준이가 나 매년 생일 케이크 챙겨줬는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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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 우울다고 하는거야? 근데 얘기하면 안 된다 왜? 너 행복한다고 고마워 야 니가 계속 내려 울잖아 야 니가 계속 내려 울잖아 고마워 야 청소미 울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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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마워 고마워 야 이거 졸업 앨범이야 야 니 왜 이 꼬리 내려가 야 니 왜 이 꼬리 내려가 아 용사 하이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아하 공모상 미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자 SM shool 야 너다 나다 아 oter 아 우웨어 우웨어 오웨어 올바Wsk 야 난 상 요즘 처음 받아봐 재호당 연주 제가 난 기분 진짜 좋아 지금? 공모상 받아와 오늘 내 생일이야 아니야, 아니야 어디 땡? 될거야 좋은 ders 뭐지? 약간 산맥이 없네 뭐야? 아무도 없어 무슨 밥 먹자고 밥 먹자고 할 땐 혼자서 진짜 참 진짜로 내 친구들은 다 놀러 가고 어떤 애들은 막 술 마시러 가고 애들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어 일하러 왔구만 자이언티 오빠 서은 오빠 1티 오빠 조은 오빠 조 오빠 자이언티 오빠 아 진짜 배고파 나는 미치겠어 나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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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탕도 시키려고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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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완전 맛있어 일단 주세요 오오 오오 아 맛있겠다 어떻게 해 뭐 먹으면 됐지 응 아 진짜 일단 먹자 네 어떻게 해 그게 그 면이 말아져 있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 이렇게? 봐봐 이렇게 있잖아 이쪽으로 돌려야 돼 이게 면이 풀리면서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해 바로 풀렸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소미 축하 축하해요 고춧가루 안 넣니? 고춧가루 나요? 고기도 맛있어 고춧가루 축하해요 고춧가루 축하해요 지금 뭐지? 무슨 소리가 나와요? 졸업뿔 짜장면 먹을려고 생각해고 온 거야 어? 블랙 레벨 바꿔봐 버섯도 있지 버섯도 블랙 레벨 허헣 버섯도 블랙 레벨 허헣 야 너도 짜장면 진짜 오랜만에 먹은 거 아니야? 나 짜장면 안 먹은 지 한 2년 된 거 같은데 근데 진짜 다 너무 오빠들이다 언니들도 없고 자이 언니 자이 언니 자이 언니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? 갑자기 어느 순간 다 자이 언니라고 불러요 자이 언니에서 근데 그냥 남자보다는 언니 같아서 어느 순간 다 얘기해 자이 언니 너도 근데 힘들겠다 회사에 꼰대들이 많아서? 어 은근 많아 공감대용 상황 쓰이는 사람 별로 없잖아 어 없어 아니야 회사에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음 진짜 진짜 꼰대? 근데 이거 진짜 교복이에요? 네 매일 입고 다녔어야 됐어요? 그럼요 학교 갈 때마다 대박이다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이다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해? 저희 이제 마무리요 우와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나 먹을게 국이 물건 맛있다 너 왜 너 왜 예의 바른 척한 얘가 카메라 있다가 카메라 돌고 있다고? 너가 나온다고 해서 너가 나온다고 해서 일어났다고? 하하하하 편히 이렇게 카메라를 나한테 함부로 드리는 사람 나밖에 없죠? 자 삼행실 전 아 고맙죠 아 고맙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삼행실 전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오늘 졸업집 어땠어? 하하 저 저 되게 좋았어요 아 꽃 꽃 받고 울었어요 꽃다발 크지? 완전 하하하하 왜 이렇게 큰 거 좀 어떡해 하하하하 샌이 형이 직접 고르셨어 그니까 너 그 얘기 지금 한 거야? 하하하하 아니 뭐 한 번 다시 하하하하 우와 그것도 예쁘다 우와 그것도 진짜 이쁘다 와우 와우 아래 벚꽃 들어있다니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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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죠 하단을 선물하시네 하단을 선물하시네 하단을 선물하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전 꽃다발 하나도 없었거든요 수노 오빠가 난 처음에 수노 오빠인지도 몰랐어요 휴가가 하핳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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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꽃다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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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수노 오빠한테 나 졸업장 받으면 소리 질러달라 했는데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소리 질렀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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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거의 보시라고 입력하는 대로 나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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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대학교는 안 가지? 하하하하 대학교 갈까봐요 그럼 또 졸업하면 또 오빠들이 챙겨줄 거 아니에요 어디로? 하하하하 하버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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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crust 하하하하 이 지кон은 ед 배 valued 하하하 가상 ifts 와 고맙bene